중국의 신경제정책의 핵심인 자유무역구 소식입니다. 기존의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외에 텐진, 광둥, 푸젠 등 3개의 자유무역시범구가 추가 가동돼 정책들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는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실시 방안이 발표되면서 중국은 시범구 범위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3개의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경험을 본뜬 데 이어 투자관리제도, 무역감독관리모식, 금융제도, 업무진행중과 사후감독관리제도 등 분야의 시범경험을 확대했습니다. 또 행정문의, 심사와 관리의 분리, 분야별 심사 등 새로운 개혁정책들도 내왔습니다. 지역적으로 확대된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공정경쟁, 권익보호 등 시범 내용을 증설했습니다. 중국은 4개 자유무역시범구의 투자 제한 목록을 공유하는 등 방안을 활용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4개 자유무역구가 다루는 분야 또한 다양합니다. 광둥은 내지와 홍콩, 마카오건의 심층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텐진은 베이징, 텐진, 허베이의 협동발전을, 푸자는 사이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주도하게 됩니다. 상하이 무역자유구는 계속해서 편리한 투자무역, 자유로운 화폐교환, 고효율감독관리와 규범화된 법치환경 등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하이 무역자유구는 계속해서 편리합니다.